제로카가 처음이라면 스킵 금지! 쉐어링을 시작하려면 제로카 앱 켜고 쉐어링 시간 설정하고 쉐어링 시작하기 누르면 끝! 쉐어링하고 얼마나 할인됐는지 궁금하다면 쉐어링 현황에서 수익 공유 내역, 운행, 예약도까지 확인 가능! 이번 달 이용료를 알아보려면 더보기, 요금 내역에서 월 대여료, 주유 요금, 하이패스 요금 쉐어링 수익 공유 할인 내역까지 확인 가능! 참고로 주유는 제로카에 비치된 주유카드로! 제로카가 아닌 쏘카를 이용하고 싶을 땐 버튼 하나로 쏘카 입으로 이동! 특별한 날은 특별하게! 내 차는 늘 안전하게! 내 차는 늘 깨끗하게! 나를 위해, 쏘카 회원들을 위해! 주차장 등록은 쾌적한 곳으로! 타고, 나누고, 돌려받는! 차를 갖는 새로운 방법! 제로카 쉐어링, 쏘카!